EFS의 1위 어렵게 리바운드 계속해서 EFS의 2위 EFS의 1위 EFS의 1위 드디어 첫 골이 터졌습니다 EFS의 박예원 이 선수는 지난 3대3 농구에서 우승 멤버였습니다 박예원 다시 득점 EFS의 2위 안쪽 들어오면서 점프 도전 박예원 여유가 있었습니다 박예원 걸렸습니다만 공살려냈고 박예원 드라이브 레이업 투줌 리바운드 잡아도 있고 빠르게 또 달려갑니다 빨라요 빨라요 박예원 레이업 투줌 14대20 더 도망가는 EFS입니다